그럼 일단 음반 판매 1위에 빛나는 인피니트의 첫번째 정규앨범의 술곡 중에 타이틀곡을 라이브로 청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이 노래 팬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 화제의 그 곡입니다 내꺼 하자 규리씨 너무 좋아한 경기 너무 좋아한 경기 규리씨가 지난번에 요즘 아이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았냐니까 인피니트를 뽑았어요 저희 앨번도 규리 누나 선배님이에요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? 우리 인피니트가 얼굴을 맡고 있는 엘군아니야 와아 내꺼 할래? 아ench렐를